그 모든 삶이 어느 날 왔을 때 꿈 또 소망도 모두 깨어지고 있을 때 가만히 다가오는 말씀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한 걸음조차 움직일 수 없을 때 말만으로 무엇도 도전할 수 없을 때 조용하게 들리는 그의 음성 내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 오 주여 나의 기도 들으자 미련하고 약한 나의 눈을 여시고 잃어버렸던 나의 손과 발 어둠에 빠졌던 내 다른 손과 발 정결하게 씻어주고서 내 주여 스스로 참도 미안해 노력도 많이 꼬인 채 흘러내지 못했던 눈물도 치유할 수 없던 내 몸과 맘을 주님은 항상 많이 하시네 오 주여 나의 기도 들으자 미련하고 약한 나의 눈을 여시고 잃어버렸던 나의 손과 발 어둠에 빠졌던 내 다른 손과 발 정결하게 씻어주고서 오 주여 나의 기도 들으자 미련하고 약한 나의 눈을 여시고 잃어버렸던 나의 손과 발 어둠에 빠졌던 내 다른 손과 발 정결하게 씻어주고서 내 주여 한글자막 by 김경경